자 41 그레이스. 그레이스? 그레이스가 뭡니까? 몰라요. 얼마전에 글레이스 프리라는 말이 나왔어. 네 나왔어요. 그게 뭐야? 우아한. 우아. 그러니까 우아한 모습이었다. 뭐 아무튼 그런 뭐 예문이 있었어. 자 noun. 자 해서 여보세요. 이 헤비어가 뒤에가 2알이 아니고 5알이다. 우아함? 응. 그치? 응. 와우. 괜찮게 있는? 응. 에포트랬서? 응. 에포트랬서? 응. 에포트랬서? 에포트랬서? 응. 에포트랬서? 에포트랬서? 응. 에포트. 그.. 뭐야 도와준다 아닌데. 에포트가 뭐냐면 애쓴다 이런 말이야. 그 에포트랬서가 뭐야? 애쓰음 없는. 그렇지. 애쓰지 않는 거. 아 뭐 하려고 기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에포트라고 해. 그러니까 애쓰는 것 없이. 그러니까 우아하는 게 뭔가 강박적이지 않고 약간 여유가 있는 걸 뜻하단 말이야. 애쓰면 자꾸 뭔가 이렇게 뭔가 사람이 뭐 바빠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에포트랬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이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애쓰음 없는. 응. 그리고 어트랙티브가 뭐야. 어트랙티브? 응. 어트랙트가 접근? 아인. 뭐야. 어트랙트? 응. 어트랙트도 어쩌냐. 놓았다가 한동안 근데 억수 안 놓았다가 이제 놓으네. 응. 어트랙티브가 매력적인 이런 말이야. 그 우아함은 좀 매력적인 lat сред wahrscheinlich. 여기 있는 느낌이 있잖아. 응. 저기 이게enne. 움직임에서. 응. 응. 음 입 형태 또는 behavioral. behaving으로도 열어 놓았다. Behavi가 뭐야? BEHAV에서 E가 IOR로 바뀐 거야. behave가 뭐야. behave? 비헤브? 비헤브 열금 놨다 비헤브? 응 외워둬라 뭐하고 똑같았노? 비헤브가 액트?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비헤브가 뭐야 행동하다 그렇지 행동하다가 비헤브니까 우아알 붙으니까 뭐해 행동이 되는 거야 아 진짜 잘한다 액트가 액트까지 나오네 그렇지 그러니까 액트까지만 기억하면 돼 42 그레이드 그레이드가 뭡니까? 그 퍼스트 그레이드 그거요? 등급이었나봐 그렇죠 Now A degree Degree Of 랭크 랭크 Or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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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석해보세요 등급 반 정도 랭크 이것도 급인데 또는 질의 자 이거 잼플 아 오버 우울 우울 캔비 캔비 소열드 액ohn어 랭크 이 등급의 양털은 팔릴 수 있어요 낮은 가격에서 그렇지 그렇지 43 GRADUAL 응? GRADUAL? GRADUAL GRADUAL G R A D U A L D U A L D U A L? 응 이것도 뭐야 이것도 GRADE에서 나온거야 GRADE가 뭐랬어 아 같은거 그러니까 이게 치면 GRADUAL이 GRADUAL에서 AL이 붙은거야 그래서 등급적인 그래서 단계적인 이제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해서 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냥 단계적으로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 Object Happening Happening Slowly Slowly And By Degrees By Degrees 응 단계적인 응 그냥 단계적 단계적인 해도 인까지 들어가도 되고 단계적 정도 해도 되고 일어나는 느리게 그리고 정도로 음 뒷거리가 DE 어 E god E가 빨간대 E E E E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이래 올라가는 게 있잖아 계단 밟는 거 그걸 그레이줄이라고 불러 자 이거 점프 their heads their heads been their they are they are 아니 their t h e r e their has been been a gradual gradual increase in the member of of people owing o w n i n g owing cars 음 자 해석해 보세요 이것은 있어왔어요 단계적인 increase 차별 increase 엄청나게 나왔다 increase 인크리스가 뭐 증거 증거 단계적인 증거 그 멤버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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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군 수 응 5인 칼슨 가지고 있는 그렇지 차례 그렇지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 인근 수가 단계적으로 증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차를 가질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비쌌어 그러니까 부자들만 가지고 있다고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좀 일반 사람도 다 가질 수 있게 됐잖아 그걸 표현한 거야 자 44 44 그레인 그레인은 뭡니까 이것도 몇 번 놨다 그레인 자 옆에 거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noun a seed of rice 라이스 아 국물 feed heat wheat wheat or other search food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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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a green 또는 다른 그런 음식, 식물이 응 그쵸 포티파이브, 그랜드 그랜드 그랜드가 뭡니까? 그랜드? 응 뭐야, 엄청난 거 그거 비슷한 거야 그랜드 피아노 아나? 그랜드 피아노 피아노 뭐야? 그랜드? 그랜드 피아노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피아노 중에 억수로 큰 거 그런 걸 그랜드 피아노 불러 자, 어드작트 어드작트 스플렌디드 스플렛? 스플렌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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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어피어런스 어피어런스 그랜드가 웅장한 웅장한 스플렌디드 이것도 뭐야 화려한 어피어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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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이는 건 아니 외관? 그러니까 외관의 모습에 모습이 화려한 것이 웅장한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다만 em example there is a grand view of the mountain from this hotel 아 엄청나 와 경치라고 해야 되는 거 알잖아 그렇지 경치라고 해도 되고 환경이라고 해도 되고 뷰라고도 하고 그래 그냥 경치라고 장치 그 사람들에 이 호텔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호텔이 산 역수로 멋있게 보이는 그런게 자